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준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 김준수입니다. 북한이 19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이 스쿼드 미사일로 추정되며 사드가 배치되면 스쿼드 미사일에 대응한 다층 요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 또는 무력시위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전국공단의 불법 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임금단체 협상 시 2, 3차 협력업체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인단협 규정은 시정을 유도하고 채용비리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발표됐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조재현 변호사와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은혜 서울고법 부당판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게 되면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은 이동통신과 KVTV 1위 사업자 간의 결합으로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는데요. 공정위는 양사합병 시 독과점 폐해를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결정의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CJ 헬로비전은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약에 걸린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염 가는 기간 동안 간호사를 접촉했던 신생아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인 신생아 166명 가운데 진료를 받은 17명에게서는 결핵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TV뉴스 김준수입니다. 교사 대상자인 신생아 169명 조사 대상자인 신생아 159명